안녕하세요 공허조녀의 요정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강남 패스춤에 참여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영광인데요. 오늘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멤버들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공허조녀의 벌파 심야입니다. 안녕하세요 공허조녀의 부모님 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공허조녀의 막내 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허조녀의 부모님 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공허조녀의 햇뉴 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공허조녀의 부모님 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공허조녀의 햇뉴 서경입니다. 네 저희가 첫번째로 보여드린 곡은 저희 데뷔앨범 타인트곡 퍼즐문인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 퍼즐문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저희 데뷔앨범의 타인트곡 퍼즐문은 빅하우스 장래 댄스곡으로 공허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는 곡인데요. 조각난 퍼즐 모양의 다리를 하나로 모아주실 때 소녀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저희에게도 특별한 곡인 퍼즐문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특별하다고 하는데 어떤 무대인가요? 바로 멜팅포인트입니다. 네 멜팅포인트는 해가 지고 난 밤 촛불이 하나가 되어 녹아내리듯 소년들이 신비로운 공원에서 소중한 꿈을 공유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멜팅포인트의 완공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완공 무대를 선보이는 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많은 함성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멜팅포인트 보여드릴 건데 함성 크게 질러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